1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은 건물이네요. 건물 토지나 건물을 팔면 이건 양도대상이라고 그랬네요.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광어권이 보이네요. 광어권을 암기할 때 광어권하고 오권을 묶어서 광어를 뭐해가지고 한다고 했든가 치득. 광어는 치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광어권 오권은 치득세 대상만 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은 안 돼요. 그래서 광어권 오권은 치득세 대상에만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시네요. 문제 2번에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유상이전은 물건을 넘겨주고 대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자산의 교환이다. 교환. 교환하면 내 물건을 상대방한테 주고 내가 상대방한테 또 어떤 물건을 받기 때문에 주고받았네요. 주고받았으니까 양도. 두 번째로 협의 이혼 시 이 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했다. 돈을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부동산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건 대물변제. 대물변제로 봐서 양도. 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자기가 내 재산을 단순히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번은 재산분할은 양도 대상이 되질 않아요. 네 번째로 채무 이행을 위한 자산의 양도다. 채무 이행. 채무 이행을 위해서 내 물건을 줘버렸으니까 이것도 대물변제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고 상대방한테 담보. 담보로 잡혔는데 그 담보가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채무 이행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갔기 때문에 양도 대상.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이다. 그럼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부분은 양도. 인수 이외에는 증여. 여기는 인수한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양도 대상.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네요.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가보죠. 양도 대상.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그랬어요. 채무자의 변제 충당이다. 채무자의 변제 충당이며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양도. 타인의 건물과 교환하는 것도 양도. 보류 지로 충당. 보류 지로 충당하는 건 양도에서 제외. 그리고 밑에 보기에서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얼른 없애버려야 돼요. 1번, 3번, 4번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 수용을 당해도 내 땅을 넘겨주고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업자가 그랬네요. 부동산 업자라는 용어를 썼으면 이 업자는 계속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 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에요. 그게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미음이 들어간 건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을 골라주셔야 돼요. 이제 문제 4번이네요. 문제 4번은 이게 과거 15회 때 기출됐던 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내용을 숫자만 약간 바꾼 거예요. 갑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5억 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의뢰계 증여했다. 의뢰계 증여한 토지에 금융기관 차익금 2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리고 2억의 저당권 채무가 설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2억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그 차익금은 수중자가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얼마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2억. 2억을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중에 2억에 해당하는 건 양도소득세, 나머지 3억은 증여세, 그럼 답은 4번, 4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5번 문제네요. 양도 및 취득시계의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라 그랬네요. 이제 민법, 민법상 점유, 민법상 점유라고 해서 이거 민법 문제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니까 일단 우리 세법에서는 점유를 개시했을 때. 두 번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 접수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언제를 치득일로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당초 치득일. 법원 판결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무협 판결을 받으면 새로 치득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당초 치득일로 가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네요.